119조 과세표준 이 부분은 이미 입문 과정에서도 간략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취입득세 과세표준, 즉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취입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계산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세액은 뭐에다 뭘 곱한다고요?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특히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올 가능성과 안 나올 가능성을 따진다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세액 개선 요소인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지금 바로 이 과세표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자, 책 개최 여러분 확인합시다. 취득세액 과세표준은 뭘 한다고요? 취득이란 행위가 있을 때죠. 취득 당시 그 물건이 뭐죠? 여러분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을 갖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취득 당시한테 취득 당시는 무슨 시점? 행위 시점.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그 물건에 가액을 과표로 하겠다 그 얘기죠. 다만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이때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와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라고 했죠. 이때 적용순서를 따지면 뭐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특례가 적용순서입니다. 1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원칙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예외로 가는 거죠. 이거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특례는 글자로 특례니까 특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적어진 것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첫째 국지외수 공판장. 우리가 아까 이미 봤었던 거죠. 거래 사례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그랬죠.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뭐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죠. 그럼 이러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 표정이 뭘로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또는 연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 싶은 것이 사실상 취득 가격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딱 법에서 정해진 경우 어떤 경우가 난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이거는 이미 우리 아까 취득식에서 봤었죠. 여러분. 여기다 뭐 더 와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야.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 원칙. 누구를 갖는다. 취득자가 뭐한가에. 신고한 가액을 하는 거죠. 취득자가 나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뭐한가에. 신고한 가액을 끌고라. 신고한 가액. 그럼 여러분. 이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그랬죠. 꼭 적으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가 그랬어. 개인간의 매매. 그럼 우리 아까 개인간의 매매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개인간의 매매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고 과세표는 뭘로 가라는 얘기야. 신고한 가액을 하라는 얘기야. 신고한 가액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에게 표시가 없다. 신고가에게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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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표시가보다 어떻다. 적은 경우. 이러한 경우일 때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신고가 표시가 표시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가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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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경우. 특히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 신고가에게 신고가가의 신고가 표시가 보다 어떤 경우. 적은 경우. 이거는 신고 자체 안 한 거 뭐로 말하는 거고. 무신고 이거는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거나 무신고이거나 과소신고인 경우죠. 그렇다면 과세표는 뭘로 가라고요 여러분? 시가표진액이라고 그랬죠. 시가표진액.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시가표진액이라는 게 뭐라는 걸 꼭 정리해두라고 그랬죠. 시가표진액이 뭐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시가표진액은 모르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랬어요 여러분. 시가표진액은 모르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의 가액의 기초가 가액을 했죠. 그래서 시가표진액은 지난번에 썼잖아. 자꾸 맨날 쓰기만 하죠. 쓰기만 하죠. 입문과정계에서도 이건 중요하다고 중점적으로 닫았던 부분인데 입문세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지금. 입문세 적어놓은 거에 여기다 갖다 놔야지. 시가표진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표진액이 있다면 국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지방세에 시가표진액이 있다면 국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또 적겠지? 적기만 해 맨날. 그래서 지방세는 뭐가 있고 지방세는 뭐가 있고 시가표진액이란 말이 있고 국세에는 무슨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준시가 이거 꼭 구분하러서 시가표진액은 뭐가 살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요?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일 때 뭐가 나온다고요? 기준시가 그런데 이때에 이 기준시가나 시가표진액은 납세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구를 했어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과세 물건별로 뭐하는 가액이라고 했죠 여러분?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랬죠? 정말 이런 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 입문 가정에서 할 때도 상당히 강조했던 건데 이거 안 썼어? 응? 입문서가 없으니까 모르죠? 입문서를 갖다 버리고 세척하니까 또 이제 모르고 또 적기만 해 맨날 여러분 그 입문서에다 그래도 적어놨던 거 여기다 기본서에다 옮겨놔야 되는데 안 옮겨놓으니까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시카페넥은 모르고 가세 대상의 개념이다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자 이거는 취득자라는 압세 문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정한 가액이다 여러분.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가액이다. 근데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야 여러분. 이거는 평가액이야 평가액.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견해서 가격 가치 개념으로 구분했을 때 이거는 무슨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치 개념입니다. 그렇죠. 가치 벨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했잖아. 그럼 이게 가치 개념이라면 이거는 무슨 가액이야. 가격의 개념이다. 프라이트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시가 편에 의견하면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다고요. 과세권자. 사실상 취득 가격과 신고하니까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다고요. 취득자가. 근데 이 국지배수 공판대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자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싶다. 얘들은 특징이 뭐랬어. 거래 사정.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가능하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세관 중에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와서 열심히 이 시간에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것을 집에서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믿고 있어요. 과세관 중에 그대로 믿는다고. 무슨 가격을. 사실상 취득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라면 얘는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어. 왜 안 믿어. 납세 문자가 취득할 때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럴 테니까. 적게 신고하려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뭘 써달라고 그래. 따온 게 없을 때까지 쓰려고 그러잖아. 이게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은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과세관 중에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는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 안 믿는 경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차이점이야 이게. 다시 한 번.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 가액 자체를 누가 그대로 믿어줘. 과세관 중에 그대로 믿어준다. 그대로 믿어준다고. 그런데 얘는 개인 간의 거래라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과세관 중에 이걸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차이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신고하는 게 그대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얘는 항상 뭐와 비교하라고 해서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거와 식과 편의가 반드시 뭐하라고 해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교해야 된다.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과표가 된다고 해서 큰 금액이라고 그랬죠. 큰 금액이 과표되는다. 신고한 가액과 식과 편의가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취득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식과 편의가 비교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게 차이점이라 그랬잖아. 이건 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과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뭐 자꾸 해봐야 딴 거 나가봐. 소용없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법률에 의해서 객관적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과세관청의 그 가액을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믿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정한 식과 편과 식과 편과 이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면에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지 못한 누구 간의 매매일 때는 개인 매매일 때는 그대로 과세관청 믿고 안 믿고 안 믿어. 안 믿을까 얘는 항상 과세관청이 정한 가액이 뭐와 식과 편과 반드시 뭐를 해서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에 큰 금액을 가표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고. 인식 되세요? 그러면 비교했다. 큰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납세무자인 취득자가 무한 가격에 신고한 가액에 과세관청이 정한 무슨 가액보다 식과 편의가보다 이상이다. 신고가액은 100인데 식과 편의가 80이다는 얘기야. 식과 편의가 80이다가 얼마를 신고했다고요? 100 이상으로 신고했어. 그럼 이때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왜? 자기가 정한 가액보다 어떻게 했으니까? 이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아저씨가 매달 500을 갖고 오는데 500만원 갖고 오는데 이번 때는 800만원 갔어. 믿어 안 믿어? 그대로 받아 안 받아? 받아야죠. 왜 더 갖고 갔냐고 300을 반납해야 안 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신과 표준액보다 신고한 가격이 뭐이면? 이상이면 그때는 이 가액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때는 과표가 뭐다는 거야? 신고한 가액이야. 그런데 납세무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액이의 식과 편의가 어떻게 하면? 오히려 적으면 적으면. 아저씨가 매달 500을 갖고 왔는데 500만원을 갖고 왔는데 이번 달에 느닷없이 300만원 갖고 왔어. 그럼 300만원 갖고 온 걸 그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밤새 뭘 먹여? 물 먹여 봐야죠. 왜 300밖에 안 돼? 왜 300밖에 안 돼? 그래서 납세의무자의 취득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시가표는 어떻게 하면? 적으면 적으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는 어떻게 하면? 적으면. 과표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라고 그랬죠. 시가표준액. 이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맨날 1년 내내 이런 거 갖고 할 수 없어.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은 개가지로 확인됐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이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설사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해도 적어도 과표는 무조건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신고한 가격과 사실상 취득가격이 역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즉 사실상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해도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그런데 신고한 가격은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얘가 작으면 이때는 신고한 가격이 아니라 뭐가 가표야 된다고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과소 신고나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 무슨 당시? 취득 당시 가입일 줄 다음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 취득일 때는 무슨 금액을 한다? 연부 금액 이때 연부 맨 위로 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봐요? 이때 이 연부 금액은 뭐로 말한다? 가르고 닫고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연부 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을 말하는 거죠. 거기 취득 금액에 포함하는 뭐로 포함한다? 계약 보증금 당연히 계약금 범위에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포함해야 되겠지요. 계약금 걸은 거니까 당연히 계약금도 포함해야 되겠죠. 1번 원칙 취득 당시 가입일 경우 취득자가 뭐 하는 가입일 줄 신고한 가입일겠죠. 신고한 가입. 그런데 예외 양가로 1번 신고 또는 신고 가입일 표시가 없다. 뭐라고 해서 무신고 양가로 2번 취득자 신고 가입일 시가피는 어떻게 할 때 적을 경우 무슨 신고? 과소 신고 이때는 과세편을 뭘 하라고 여러분 시가표진액을 과표를 하죠. 시가표진액을 과표를 하라. 그런데 3번 특례 갑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이 바로 뭐죠 여러분? 양가로 1, 2, 3, 4를 말하는 거죠. 1, 2, 3, 4 다음 페이지까지 그죠? 묶으셔 양가로 1, 2, 3, 4 묶으시고요. 이때에 우리 묶어놓은 양가로 1, 2, 3, 4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죠 여러분? 국제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유지 신고 이렇게 외웠죠? 이러한 경우에 드는 다시 본문 119쪽 맨 위에 봅니다. 3번 보세요. 이러한 경우에 드는 시가표진액은 또는 증가한 가격과 관계의 없이 밑줄 어디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분 금액 거기에도 밑줄 때 시가표진액과 관계없이 앞에 있잖아 앞에 시가표진액 또는 증가한 가격 관계없이 라고 되었죠? 거기에 뭐 시가표진액과 관계없이 이게 사실상 취득 가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즉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표진액의 제외를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다만 단서 갑시다. 밑줄 증여나 기부 등이 무슨 취득이거나 무상취득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밑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일 때 이러한 무상취득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거래로 인한 취득 이 두 가지 이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게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원칙을 그래서 원칙 그러면 꼭 좀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이 있네 2번 예배의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에 상속이나 증여도 무슨 취득일 때 밑줄 무상취득 상속과 2번이 보시라고 2번이 마지막 2번 2번 예외의 뭐라고 예외의 마지막 그래서 거기 상속이나 뭘 받았다? 증여 등 무상취득일 때 그럼 이때 상속과 증여라는 무슨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가격에 맞춰서 시가편에게 맞춰서 얼마짜리 상속 증여받은 거다 라고 뭐하는가 여러분 신고하는 거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120조 이렇게 보시면 120조 박스 과세표준의 구분과 적용순서 찾으셨어요? 박스 별표 3개짜리죠 이걸 꼭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과세표준의 구분은 사실상 취득가격과 신고한가격과 시가편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적용순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하라 사실상 취득가격부터 적용하라 그랬죠 두번째가 뭐야 여러분 신고한가격 마지막이 뭐야 시가편에게죠 그러면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신고한가격은 다 누가 정한가격이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정한가격이죠 근데 시가편의 누가 정한가격이야 여러분 과세권자가 뭐할 때 보통 징수할 때죠 그러면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과 신고한가격은 납세의무자가 정한가격이지만 사실상 취득가격은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특징 시가편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한가격은 개인간의 매매에 들어서 객관적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얘는 시가편의 제안을 받는다 이게 차이점이죠 거기다 시뻘게 최대 받지 않음 받음 이게 차이점이잖아 따라서 결론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편의 보다도 어떻게든 적어도 과편은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그런데 무슨 가격이 신고한가격이 시가편의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편은 뭐가 되는가 시가편의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잡으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야만 나중에 특례가 나갈 수 있어 121조부터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121조 122 123조 자 거기 123조 여기 보면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편이 있죠 일단 여기다 꼭 적어놓아야 될 게 있어 2번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편은 땡땡 해놓고 이때는 반드시 무슨 가격이 됐죠 여러분 증가한 가격이 됐죠 증가한 가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주취득일 때 과세표준은 무조건 무슨 가격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격이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이 확이라고 자 125조 보세요 자 시가편액 조금 더 정리합시다 시가편액은 모르면 지방세 모른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가편액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시가편액은 누가 정리해놓은 거기다구요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가요 여러분 평가한 가격 그러니까 얘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때 과세 물건별로 구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토지와 주택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죠 건축물이 되겠죠 여러분 부동산 학계론에서 학계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배우세요 아직 안 배우세요 그렇죠 뭘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계론에서 아마 이제 1월달 입문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2월달경에 본 강의 들어갈 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가액을 어떻게 하여 조사하여 공시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단독주택가격 나왔고 이번에 토지 나왔죠 그러면 이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매년 가액을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한다고 이걸 무슨 가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시된 가액이라고 그랬죠 공시된 가액 그래서 이 특징은 토지와 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액을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한다고요 공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5쪽 보세요 그럼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여러분 뭐라냐면 개별 공시 지가라 그럽니다 개별 공시 지가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이 조사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 단독주택이 공시가 된 걸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이라 요거 지난번에 개별 주택가격 표준 주택가격 산정 나와가지고 우리 한남동 대재벌들 회장님들의 주택가격과 개인주택 단독주택가격과 유명 연예 박몽 이런 유명 연예들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 표준 주택가격 공시가 됐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한번 카페에 들어와서 보라고 그랬는데 안 하죠 어쨌거나 단독주택일 때 뭐가 나오고 개별 주택가격이 나오고 아파트 등일 때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공동주택 합니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뉴스식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다 여러분 배우는 건데 그래서 토지는 무슨 가격이 공시가 되고 개별 공시 직가 공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은 뭐가 나온다고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정부가 가액을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고 공시한다고 공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공시하기 때문에 이 공시한 가격을 바로 이 토지와 주택이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시가표진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가격을 뭘로 한다 시가표진액 거기 책을 보세요 125쪽 지방세포 시가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 그래서 거기 본문 박스 바로 위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 뭐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슨 가격으로 공시된 가액 밑줄 공시된 가액 이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지방세가 가세할 때 뭘로 꼴고 시가표진액으로 국세일 때는 뭘로 꼴고 국세일 때는 뭘로 꼴고 기준시가 다시 한 번 지방세는 뭐가 있고 시가표 국세는 뭐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있다는 거죠 이때 토지에서 공시된 가액이 박스 보시면 뭐가 나왔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있죠 주택일 때는 뭐가 나왔죠 개별 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이 나왔다 이 공시된 가액을 뭘로 공시가 돼 공동주택가액 공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갑시다 조금만 더 나갑시다 이때 이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분 정부가 공시할 때 이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우는가 여러분 이 공시 절차 공시 내용은 어디서 배우는가 여러분 학교론 할 때 배우는가 그런데 학교론에서 안 했으니까 제가 급한 대로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 개론에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토지의 1제곱미터당 즉 면적당 가액으로 공시가 돼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의 기준 면적으로서 얼마 나온다 여러분 면적당 가로 공시가 된다 면적당 그러니까 1면적당 얼마로 나온다고 그럼 내 토지 뭐로 가려면 식값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뭐뭐로 나온 거니까 면적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내 전체 토지 면적을 곱해야만 내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오는가 식가 표현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이 나와있죠 그러면 왜 면적을 곱한 거냐 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공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토지 면적을 곱해야 전체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오는가 식가 표현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주택은 면적을 곱하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주택은 우리 정부가 공시할 때 주택 건물과 토지는 별개다 하나다 하나다 알아보는 거 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은 하나다 별개다 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은 하나다 별개다 별개야 별개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이잖아 이게 일반적인 거단 말이야 별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는 뭐가 있고 토지 등기부 건물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도 따로 나눠지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나눠지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모일 때는 주택은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일체 단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 주택에서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지 않고 그냥 몇 개로 보는 거야 하나로 봐 하나 그래서 얘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고시한다는 게 특집니다 일괄하여 고시한다 상가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 여러분 토지 주택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 여러분 토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구분할 때는 부동산을 다시 뭐로 구분해 여러분 부동산을 뭐와 뭐로 구분해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죠 그래서 물건을 몇 개로 본다고 이게 일반적이잖아 민법에서도 99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했고 등기부상에 토지와 건물 등기부 나눠지잖아 그런데 이게 뭐일 때는 여러분 주택일 때는 주택일 때는 이거를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물건으로 보자는 얘기 여러분 한 개의 물건으로 보자는 얘기 어차피 주건육이란 하나의 경제적 일체 단위로 보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적 일체 단위로 보니까 정부가 가액을 뭐할 때 공시를 할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공시를 하지 않고 그냥 전체 가위로 나온다고 이걸 전체 가위로 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한가 일괄 고시 가위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전체 가위로 적어놔 이걸 1년 내내 1년 내내 자 그러면 제가 아파트 가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아파트면 단독주택이야 개별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그 무슨 가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공동주택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을 보니까 이 공동주택 가격이 8억원으로 공시가 됐어 얼마로 공시가 됐다고 여러분 8억 그럼 이 공시된 8억원 내 아파트 뭐는 물론이지만 건물은 물론이지만 뭐까지 포함된 가격이다고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격이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무슨 가액으로 나온다고 일괄고시가 무슨 가액으로 나온다고 전체 가액으로 나온 거다고 놓치면 안 돼 따라서 여러분이 집에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럼 이번 작년에 공시된 가격을 한번 보라고 그럼 작년에 얼마로 공시가 됐어 8억 그럼 이 8억으로 공시된 가액은 내 아파트 건물만이다 대지 지분까지 포함한 가격이다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격이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등기부상 이거 배우잖아 집밥 건물 두 분 등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아직 정부가 상가 등기 때는 공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공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공시가 되니까 주택과 토지고 주택을 제외한 나물이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모든 나머지 건물은 공시가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공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세를 과세할 때 식값이라고 얘는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건축물일 때는 식값이라고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자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126쪽 보실래요 126쪽이 여러분 2번 주택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식값이라고 찾으셨어요 자 거기 양가를 1번 보세요 양가를 1번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죠 토지 및 주택 외의 뭐 밑줄 건축물 그러니까 바로 거기 양가를 1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건축물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왜 토지와 주택은 어떻게 하니까 공시가 되니까 그래서 공시되는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뭐 여러분 건축물 자 그때는 마지막 양가를 1번 마지막에다만 보세요 결론 누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결정한 가해 이거를 해당 건축물에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식값 표지 내구로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모든 건축물이 지금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때에 이 건축물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 과세권적인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니까 지방세 지금 하는 거니까 지방세할 때는 누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이 무슨 가해 산정한 가해 결정한 가해 결정한 가해 그럼 이때 이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 여러분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그 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여러분 127쪽 양가로 5번 127쪽 양가로 5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건축물 시가평이 나왔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밑줄 건물 신축기준가격 밑줄만 쳐 외치냐면 봤다는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 신축기준가격 밑줄 쳤어요 그래서 저거 여러분 이게 뭐냐 1제곱미터당 표준 건설 원가를 합니다 건축물 1제곱미터당 표준 건설 원가를 말하는가 건축물 1제곱미터당 표준 건설 원가를 정부가 가액을 공시한다고 그게 바로 뭐다고요 여러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죠 이거를 기준해서 조종지수를 거기에 동그라미 1, 2, 3을 곱하는가 조종지수로서 건물의 구조나 용도별 위출비를 지수로 곱하고 여기에서 경관연수별 잔중가치 곱하고 여기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규모 형태 특성 부대설비 등의 유무 또는 기타 역할 또는 뭐를 가감산율을 곱해서 여러분 거기 밑에 식이 나와있죠 건축물 시가폐량 소득세법상 1제곱미터에 대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에 해당 조종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수 곱하고 여기에서 다시 경관연수별 잔중가치 곱한다면 다시 여기 해당 건축물 면줄곱하고 여기에서 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바로 건축물 시가폐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외우라고 여러분 보고 아니 여러분이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누가 결정한 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뭘로 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됐나요 이게 여러분 이 지방세는 계속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지방세는 취득세 할 때도 뭐가 나오고 시가폐네 등록면원세 할 때도 시가폐네 재산세 할 때도 뭐 시가폐네 지방세 할 때는 항상 무슨 말 나온다 여러분 시가폐네 말이 꼭 나와 가표할 때 그러니까 시가폐네 모르고 계속 몰라지는 거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8쪽 넘어갈게요 128쪽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너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128쪽 면세점 갑시다 별표 두 개 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여러분 50만원 이하랍니다 밑줄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인때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그럼 남들은 몇 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몇 억짜리 부동산인데 나는 얼마짜리 샀다는 얘기 이러면 50만짜리 샀다는 얘기야 불쌍한 놈으로 보는가 이럴 때는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적으세요 소액 재산을 말하는 거죠 소액 부동산 50만원짜리 건물 살려면 어디서 사야 돼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소액 부동산일 때는 에이 치사해서 애들 것 같아갖고 어디 삥땅 뜯겠냐 그 이식이야 이때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규정을 뭐라 한다고 여러분 면세점 면세점 세부담을 면하는 기준점이다는 얘기죠 얼마 50만원 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가 50만원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부터 하시는가 그럼 취득세 세금 안 내고 토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50만원 치사하면 되는가 50만원 치 아줌마 50만원 아유 그러면 또 안 되지 요즘 아줌마라 사용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야 돼 오늘도 아까 게시판 보니까 아줌마라는 표현이 요즘은 별로 좋은 표현으로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아줌마를 아줌마로 부르지 못하면 아줌마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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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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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님? 누구 입장에서 누님이야 그렇죠? 누님 손 한번 잡아주이서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자 취득가가 얼마야 여러분 50만원이야 여사님 무슨 재산 여러분 소액 재산 남들은 몇 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몇 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얘는 얼마짜리 산 거야 여러분 50만짜리 에이 불쌍한 놈 가세하마 안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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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율 129쪽 갑시다 세율 이제 여기까지 과세 표현의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 세율 갑시다 자 이제 산출세 계산 요소 두 번째 요소 아주 여러분이 아마 공부할 때 세포 공부할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율이죠 네 이거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무슨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재정 수입의 규모를 감안해서 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외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잠깐 취득세 표준세를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아 또 더럽게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무슨 세율이 있냐면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표준세율보다 남들보다 이런 남들이 적용되는 표준세율보다 무겁게 때리겠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어요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전취득세와 종전등록세의 통합조정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게 바로 뭐냐면 특례세율이라는 것이죠 특례세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세는 무슨 세율인가 여러분 표준세율인가 무슨 세율 중과세율인가 여러분 특례세율 몇 가지를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 구분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2019년도 시험 대비는 저는 무조건 특례세율 별표세기에 무조건 찍습니다 여러분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가 특례세율 저 뒤로 넘어가면 특례세율 나오죠 찾아오셔야 돼 또 자 142쪽부터 나와있죠 여러분 142쪽부터 특례세라서 별표세기에 일단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 무조건 나온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나올 수도 그러니까 우린 준비를 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준비를 안 했다 나오면 이 때 관당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꼭 준비해 두시죠 이때 특례세는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표준세에서 2%를 뺀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그냥 중과기준세에서 몇 % 여러분 표현하는 경우죠 특히 여기서 법에서 이 2%를 이 2%를 뭐라고 표현하냐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무슨 세율이 나오면 여러분 중과기준세율 뭐 할 때 중과를 할 때 무슨 세율이야 기준의 세율이다 그게 몇 %를 말한다 여러분 2%를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과세를 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세율은 몇 %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는 2% 그래서 특례세율은 표준세에서 몇 %를 뺀 것과 2%를 뺀 세율과 표준세에서 2%는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과 그냥 몇 %? 2%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얘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히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틀리게 하려는 의도가 더욱 강합니다. 중과세가 나왔을 때 맞혔을 경우보다는 못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올해도 역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겠다. 그런데 이때 중과세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표준세에다가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자 중과기준세율 아까 몇 %라고 했죠 여러분? 2% 이 중과기준세율에다가 100분의 400을 표준세율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 이건 말 자체가 어려워. 뭐에다가? 표준세율에다가 무슨 세율? 중과기준세율 몇 %? 2%의 100분의 400이 돼. 그럼 이거 몇 배를 말하는가? 4배죠. 4배. 그럼 2%의 4배니까 몇 %를 말하는가? 2%의 4배니까 몇 %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더하세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남들보다 몇 %를 더 내는가? 8%를 더 내는가? 남들보다. 남들은 표준세율만 내는데 얘는 표준세에다가 8%를 더한 세율로 내야 되는 거죠. 이때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로 가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게 무슨 재산이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치성 재산.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취득세에서 8%를 표준세에서 더한 세율로 중과세는 이제 사치성 재산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다섯 가지의 책을 보세요. 책을 좀 찾아오고 표준세를 더. 표준세를 넘겨. 찾았어? 몇 페이지에 나와? 이거. 131. 131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과세에서 3개 나와 있죠? 그 중에 뭐는 잡아야 된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치성 재산은.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몇 가지가 있냐?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섯 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별자. 두 번째 뭐죠? 골프자. 세 번째 뭐죠? 고국오락자. 네 번째 뭐죠 여러분? 고국선박이죠. 다섯 번째 뭐죠? 고국주택. 이 다섯 가지를 말해. 그리고 얘들의 모두 여러분. 구속토지도 중과대상입니다. 구속토지도 중과대상이죠. 그래서 이 사치성 재산 다섯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이거를 별장, 골프자, 고급오락자, 고급선박, 고국주택. 이거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별골, 오선주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 별골, 오선주. 얘들은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낸다? 8% 더 더한 세계로 내는 거죠. 별골에 완고, 투고, 쓰리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별골에 오선주. 그래서 사치성 재산 다섯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별골, 오선주. 얘들을 취득하면 그 부속토지도 포함해서 얘들은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요? 8% 더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이 아니면 뭘 적용하는가? 여러분, 표준세율이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129쪽이네요. 자, 129쪽 보시면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박스에 나왔습니다. 찾으셨죠? 이걸 여러분이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모르면 취득세율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자기가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한 취득세 세율도 모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 보셔야 되는데 이때의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행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좀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현재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예전 2010년도와 2011년 이후부터 바뀌는데 자, 우리는 어떤 날에 잔금을 뭐한 날에 지급한 날에 이 부동산 등 과세 물건을 뭐한 걸로 보죠?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취득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 내 겁니다라고 공실하게 해서 뭐해야죠, 여러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게 등기 접수리죠. 그러면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만 해도 2010년 말까지만 해도 지방세를 어떻게 가세했느냐 이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냥 취득세 2%로 가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취득세는 무조건 2%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아까 중가기준세를 몇% 했죠, 여러분? 2% 했죠? 이 중가기준세 2%는 바로 종종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돼서 뭘 내야 되냐 하면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세를 냈습니다, 예전에는. 등록세를 냈어요. 취득세는 취득후 며칠이내? 60일 이내에 냈고요. 얘는 취득후 60일 이내에. 그리고 얘는 등록세는 뭐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뭐해서 취득해서 뭐하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된다는 얘기야. 등록세를 내고 등록세를 냈다는 영수증을 들고 어디 가는가. 등기 신청 접수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가 부동산 하나 사면 부동산 하나 사면 모두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또 뭘 내야 돼? 등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물건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등기를 강제화하고 있어. 선택적 규정으로 가 있어. 강제화. 반드시 하게 돼 있어.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하게 됐죠.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르면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고 일이 번거로워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2011년부터는 현재 규정이죠. 2011년부터는 어차피 너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한 60일 이내에 반드시 뭐로 하게 되니까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2011년부터는 이 취득세와 이 등록세를 어떻게 해서 합쳐서 이거를 뭘로 하는가 여러분 취득세로 통합한 거죠. 취득세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한 번에 다 내자는 얘기 한 번에 다 내자는 취득세 등록세를 뭐 해서 합해서 뭐로 내자는 얘기야 취득세로 내자는 얘기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차피 네가 부동산 취득하면 뭐 할 거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낼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뭐 해서 합쳐서 몇 번에 한 번에 끝내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예전에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 했냐면 2% 했어요 취득세는 그리고 취득세 한남부터 몇일이내? 60일이내 등록세는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 등록세는 등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 등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다고 이걸 뭐 하는 거죠 지금? 더하는 거죠? 이걸 더하러 취득세는 그래서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종전 취득세 몇 프로와? 2%와 종전 등기 종류에 따라서 등록세 더하는 세율이다 보니까 전론 지금은 취득세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죠 취득 유형에 따라서 세율인데 제일 먼저 우리 표대로 외우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실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책에 어쨌거나 뭐가 나왔죠 여러분? 상속 그럼 옛날에는 등록세를 따로 가셨던 상속일 때 몇 프로 가셨냐? 0.8% 가셨어요 0.8% 상속 등기 몇 프로였다고 여러분? 0.8% 했어 그럼 그 상속 등기일 때 0.8%에다가 종전 취득세 몇 프로? 2% 더하라는 얘기야 더하니까 지금 몇 프로가 난 거예요 여러분? 2.8%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외울 때는 몇 프로 외우지만 2.8% 외우시지만은 법률에서는 이걸 천분율로 표시하는 거죠? 시험에서는 2.8%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뭘로 나올 수도 있어? 천분율로도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천분율로도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천분위 때 얼마 되는가? 천분의 28 이런 걸 주의하란 말이야 천분의 2.8% 찍으면 큰일 나는 거죠? 천분의 28 그런데 이때 상속 받은 부동산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농지대 그럼 우리 농지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우대대상이야? 규제대상이야? 우대대상이야 우대대상 농지는 뭐와 함께? 주택과 함께 농지는 바로 우리 농업의 가장 기본 농자지의 천하 대본이다 뭐 어려운 말도 있었잖아 옛날에 우리 한참에 했었죠 그래서 농지일 때 우리 세법은 우대대상이다? 규제대상이다? 우대 그래서 예전에는 몇 프로 했냐? 상속 받은 게 부동산이 농지면 0.3%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0.3%에다가 2% 더하니까 몇 프로 되는가 여러분? 2.3%이 되는 거죠 2.3%가 농지 나와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상속은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전형적인 무상 그러면 무상은 상속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증여 등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의 모든 무상이죠 상속의 모든 무상을 말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증여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증여를 받았을 때 등놈에서 몇 프로 가시했냐? 여러분 1.5% 가시했어요 1.5% 그러면 저기다 웨프를 더하라고 여러분? 2% 그러니까 몇 프로 되니까 여러분 증여할 때는 3.5%가 나오는 거죠 3.5% 천분이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35% 다만 이때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비영리사업자 때 비영리사업자 그러면 감을 잡아 비영리사업자는 공익사업자죠 공익사업자니까 세금을 무겁게 가볍게 좀 가볍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과 맞춰져서 2.8%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무슨 취득이죠? 무상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따면 원시취득이 나와있나요? 네 원시취득 원시취득이 초기권 최초로 발생한 거죠? 그러면 등록면에서 몇 프로 했냐? 0.8% 했어요 원시취득 상속과 똑같이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원시취득일 때는 상속과 똑같이 몇 프로에 여러분? 2.8% 내면 되는 거죠 2.8%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 그래서 공동소유의 여기는 뭐야 여러분? 분할 민법상 공동소유 배우셨어요? 자 민법상 공동소유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이것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저도 은행에서 은행 다닐 때 금융연수원에서 민법 등을 여신금융 법률 배울 때 제일 어렵던 게 공유, 합유, 총유 의의 잡기도 힘들고 요건도 어렵고 효력도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있다 그렇게 뭐하고 있던 거를? 공동소유였던 걸 이제 뭐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할 뭐하는 거야 이제? 찢어지는가? 공동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였던 걸 청산하고 뭘로 가는가? 단독소유 그럼 이때 등록원에서 분할 등기 0.3%로 가수했었어요 옛날에는 분할 등기 0.3% 그러니까 2%다니까 몇%인가 여러분? 2.3%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외의 모든 취득이죠 이외의 모든 취득 그럼 여기 그 밖의 원인 밑줄 저기서 무슨 취득이죠? 유상취득 등을 말하는 거죠? 유상취득 등 무슨 취득? 유상취득 등을 말한다 유상취득의 대표 여기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 밖의 취득의 대표가 뭐다가 여러분? 유상취득이다 그 얘기죠 이때는 등록세 2%를 더했기 때문에 지금 몇%예요 여러분? 4%죠 취득세 2% 중전 등록세 몇%? 2% 그래서 결론 그 밖의 취득 지금 무슨 취득일 때는 유상취득일 때는 몇% 세를 때리라는 얘기야? 4% 때리라는 얘기예요 4% 단 그게 뭐일 때는? 농지일 때는 이때는 농지는 그냥 역시 1%로 낮아서 가졌기 때문에 몇%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3%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상취득하는 것이 뭐이면? 주택이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뭐이면? 주택이면 이때는 주택의 가액을 물어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세를 어떻게 한다? 달리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택 가액이 얼마짜리냐를 물어봐서 주택가액 소액인 얼마 이하면? 6억 이하면 몇%? 여러분 1% 6억 초가 9억 이하일 때 몇%? 여러분 2% 9억 초가 몇%?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1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박스 이거는 뭐 여러분 통으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웠으면 아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좀 집에 가서 많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꼭 여기까지 좀 잡아주시고요 이거 잡으시고 129초 그 다음에 우리 131쪽은 중가세율 뭔만 기억하라고 하면? 사치성 재산 별골 오선교 표준세다 몇% 더한 세를 가세한다? 8%를 더한 세를 가세한다 여기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디부터 나갈 거냐면 140 있죠? 뭐 여러분? 세율의 특례 찾으셨어요? 네 여기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나아갑시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생략 가능하니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만 꼭 책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